안녕하세요. 옥스윙마스터 이비옥입니다. 우리 골프 처음 배울 때 어드레스 배우잖아. 준비동작을 해야 되니까. 그런데 여기에서 백스윙할 때 딱 삼각형 모으고 이렇게 딱 낮고 길게 빼고 똑딱 볼.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반스윙 갔어. 나 4분의 3스윙 갔어. 그리고 풀스윙 갔어 하고 해도 이렇게 가고. 그리고 하다 보면 스윙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때부터 아이고 왜 엎어 때리세요. 뭐 뭐 이렇게 딱 수직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힙턴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죠.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사람인지 로봇인지 뭔지 이제 구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죠.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. 왜 이렇게 골프는 어려운 것인가. 그렇게 어렵게 배우니까.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. 골프를 생각해보세요. 여러분 작대기 하나 들고 있어요. 작대기 하나 들고 이 공 하나 치는 거예요.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.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치세요. 여러분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선수들도 다가가서 치기 힘든 이 공 위치를 가운데다 놓고 시작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딱 모아서 왼손 오른손을 동일하게 쓴다고 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. 근데 실제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른손잡이 기준 오른손을 굉장히 잘 써왔단 말이에요. 그럼 오른손으로 때리려면 공도 오른쪽에다 두면 되잖아요. 근데 이걸 뭘 이런 느낌인 거예요. 나는 오른손으로 쳐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렇게 엎어서 그쪽으로 가는 느낌이야. 왜? 지금은 아예 그냥 물리적으로 멀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면 굉장히 먼 공이 된단 말이에요. 그냥 오른쪽 안쪽에 놓으세요. 옥셋업 옥공위치 그래서 오른발 안쪽에다 두고 발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. 딱 들었으면 대신에 여기서 스퀘어 만들어 놓고 그냥 놓으라고 했어요. 클럽페이스 스퀘어 놓고 여기서 위로 번쩍 들면 여러분들 망하는 거야. 왜? 무조건 뒤로 여기에서 위로 드는 건 선수들이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이 꼬았다가 뒤로 돌려가지고 들어온다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우리는 새치기해서 그 자리에 가있자는 거예요.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쳐버리는 거야. 딱 보고 뒤로 옥선생이 딱 뒤로 빼라고 그랬어. 오른손으로 바짝 잡아 당겨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치라고 그랬어. 아니 이렇게 멋있는 공이 나오는데 왜 고생을 하고 있어요? 그러면 제가 이런 스윙을 가르쳐드리겠어요. 나중에 여기에서 뒤로 뺀 다음에 딱 치고 딱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그럼 여러분들 수윙이 얼마나 간결해요? 왜 다른 스윙을 합니까? 왜 복잡스럽게 뭐가 그렇게 프로세스가 많아요? 뭐가 의전이 이렇게 복잡합니까? 실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? 여러분 작대기 하나 들고 풀밭에 나가가지고 아니면 매트에서 공 하나 치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? 그냥 딱 들고 스퀘어 만들어 놓고 오른손 잡아 당기고 빵 때리면 최소한 사람 흉내는 내잖아요. 노을이 흉내는 내잖아요. 그러니까 옥스윙 하시라고요. 옥스윙 저희 멤버십 채널에 옥스윙 스테이지라고 해서 아주 혼자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해놓은 게 있어요. 무조건 하세요. 한 달만 속고 해봐요. 여러분들 골프 인생이 달라져. 아셨어요?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 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